나는 백믿살, 별이라고 해 나는 현믿살, 고기라고 해 우리는 별고 가족 책종이를 절반 접기 해주세요 회전합니다 한 번 더 절반 접기 해주세요 접었던 종이를 다시 펼쳐줍니다 중심선 중심선에 맞춰 삼각 접기 해주세요 책종이를 뒤집어 줍니다 중심선 같은 방법으로 삼각 접기 해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중심부를 펼쳐줍니다 책종이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종이를 꾹꾹 눌러주기 중심선 중심선에 맞춰 안쪽 접기 해주세요 접을 때 비스듬히 접어줘야 합니다 반대편도 안쪽 접기 해주세요 가로선 가로선에 맞춰 올려 접기 해주세요 올려 접기 해주세요 반대편도 올려 접기 해줍니다 적당량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적당량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여기도 안쪽 접기 이 부분은 비스듬하게 안쪽 접기 회전합니다 다위를 사용해서 적당량 잘라주세요 종이를 펼쳐주면 다리가 완성됩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잘라주세요 색종이를 뒤집어줍니다 색종이를 뒤집어줍니다 별이와 고기의 얼굴 표정을 사이펜을 이용해서 재밌게 그려주세요 볼터치를 그려주면 더 귀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